안녕하세요. 진블로그 채널입니다. 이번에 큐텐과 함께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새로운 코너를 준비해보았습니다. 제가 평소에 일리 캡슐 커피 머신, 샤오미 공기청정기, 청소기, 고양이 화장실 등 많은 제품들을 큐텐에서 구매해서 리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. 아마 제 과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죠? 그런데 알고보니까 정기적으로 할인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왕 구입한다고 하면 큐텐에서 저렴하게 구입하는 게 좋으니 오늘 소개해드리는 할인 제품들을 유심히 받다가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 컨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며칠 안 남았어요. 최대 60%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 큐텐 메가 슈퍼 세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10월 25일부터 시작해서 10월 29일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영상 보시면 바로 큐텐에 접속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 첫 번째, 최근 갑자기 추운 겨울이 좀 찾아왔죠? 그리고 여전히 캠핑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. 자 그러다 보면 캠핑 가서 따뜻한 난로 제품이 분명히 필요하겠죠? 도요토식 반사식 석유난로 제품, 일명 석유 스토브라고 하죠? 이런 제품 하나 구입하시면 어떨까? 라고 추천을 드려봅니다. 난방 출력이 2800kW고 탱크 용량이 약 3.6L입니다. 크기는 460, 312, 356cm, 무게는 7.5km, 원래는 229,000원이었는데 할인 쿠폰이 반영되면 약 173,00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. 두 번째, 저는 일리 캡슐 커피 머신을 사용을 하지만 실제로 주변에 많은 분들은 네스프레소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. 캡슐 커피를 먹다 보면 캡슐 금액을 감당하기에는 역시 부담이 됩니다. 그래서 할인 행사를 할 때 쟁여놓으면 좋거든요. 이번에 스타벅스 네스프레소 호환 캡슐 9종 120캡슐을 할인해서 약 49,20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. 즉 개당 410원에 먹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일리 캡슐보다 훨씬 저렴합니다. 세 번째, 최근 밖을 돌아다니다 보면 애플워치 말고도 삼성의 갤럭시 워치도 많이 가지고 다니더라고요. 초창기 버전보다는 많이 괜찮아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그래서 삼성 갤럭시 워치4도 해외에서 구입시 국내보다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할인받고 나면 약 228,7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번째, 코로나 시대가 점점 길어지면서 닌텐도, 플스류의 게임기들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으니까요. 그 중에서 이번에 새로 업그레이드해서 출시한 닌텐도 스위치 OLED 본체 제품을 퀴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거 역시 할인받고 나면 약 419,000원에 구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집에서 닌텐도 게임을 즐겨보시는 건 어떤가요? 자 다섯 번째, 저 역시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죠. 이번 10월에 출시한 따끈따끈한 에어팟 3세대 제품 퀴텐에서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. 이게 아직 국내에 출시는 안 했고 해외에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. 기존 애플에서는 오픈형 이어폰을 만들어 왔다 보니 이번 제품이 매우 기대가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. 사용 가능한 시간 자체도 늘어났고 맥세이프도 지원하고 크기도 살짝 아담해진 것 같네요. 해외 직구로 구입을 하면 아무래도 구입 상승을 하잖아요? 그런데 퀴텐에서 진행하는 프로모션을 통해 사전 예약 구입을 하게 되면 약 24만 6천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. 실제로 공홈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 여섯 번째, 집에서 큰 태블릿으로 TV를 시청하면 그것보다 편한 휴양지는 없죠. 레노버 P11 태블릿 제품을 이번에 저렴하게 구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안드로이드 OS X, 11인치의 LCD 디스플레이, 2K 고화질 디스플레이, 쿼드 스피커 적용, 7700mAh의 대용량 배터리, 스냅드래곤 662 옥타코어가 탑재된 태블릿 제품입니다. 금액은 할인받고 약 14만 5천원대. 그 외 다양한 제품들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다 보니 이왕 구입하실 생각이 있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구입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면서 이달의 퀴텐 추천 제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